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두 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. 이 시장은 입소자들을 위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포구급소재 사회복지시설 두 곳을 방문해 입소자들을 위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날 이상일 시장은 행복한 집, 요한의 집에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. 이 시장은 시설 곳곳에서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가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로 애정을 갖고 시설을 운영해 주셔서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가 자원봉사 인력지원 등을 비롯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이 시장은 낭비되거나 불필요한 예산들을 잘 아껴서 취약계층을 위한 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가오는 설 명절만큼은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강민채입니다.